석회석 광산 붕괴로 정상북 곳곳이 함몰된 울진 남수산이 폭우가 내리면 산사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경북대 지질학과 유인창 교수팀은 최근 현장을 둘러본 뒤 봄철에 당장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여름철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내리면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비책을 주문했습니다. 주민 100여 명은 지난 주말 울진에 10mm 가까이 비가 내리자 농업기술센터 등지로 긴급 대피해 밤을 보냈으며 울진군도 매화면 사무소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